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할 말씀은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주님께 은총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